우리 우리 내 face 널 지나봐 우리 수지 수지 천하 태연 태연 이번 수상자는 태연씨가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요. 굉장히 떨립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 수상자는 청완리 축하드립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 내역받는 청와리 축하드립니다. 공개적인 퍼포먼스와 스멀하는 모습으로 지니 뮤직 어워드 로봇봇서 러브유까지 타면 사이에 들어주시며 국내 여성 솔로 가수의 첫 승리 주자로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요.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족사의 첫 승리 그럼 무엇보다 우리 별아랑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청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